물통 비움 알림 발생 시 조치 방법을 알려주세요. 동작 중 물비움 필요표시와 함께 정지 상태일 경우 물통을 비워야 합니다. 물통이 무거우니 물통을 꺼낼 때 두 손으로 수평을 유지하며 천천히 꺼내주세요. 배수구멍을 통해 물을 비운 후 물통을 제자리에 밀어 넣으세요. 동작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면 해당 표시등이 꺼지면서 다시 동작합니다. 배수 호수로 설치된 상태에서 배수 호수가 너무 깊게 꽂혀져 있거나 배수 호수의 굴곡으로 인해 배수가 안 되어 물통 비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